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에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송달송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강의료를 300만원까지 받았다. 이랬을 때는요 분리가세로 종결이 됩니다.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했다. 이랬을 때는요 종합소득세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익년도 5월달에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때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강의를 간헐적으로 한번 몰라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다. 그랬을 때는요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강의료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가 얼마일까요? 바로 60%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총 강의 수입이 1년에 750만원이다. 그러면 60% 공제하고 300만원까지 딱 되거든요. 이랬을 때는 분리가세를 합니다. 기타소득세를 22%를 떼고요. 그 다음에 분리가세한 이후에 자기가 익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리가세보다 좀 더 낮은 세율이 예견된다면요. 당연히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다른 기타소득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하고 나서 얻은 소득도 있겠죠. 그 다음에 로또 같은 복권 당첨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마나 경륜 경정장에 가서 투기한 다음에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슬럼 머신 당첨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기타소득이고요.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강의로와는 달리 무조건 분리가세로 정결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도 그럴 것이요.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요.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손해가 나겠죠. 따라서 이런 소득은 무조건 분리가세로 세금에 대해서는 종결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자 그렇다면요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한 다음에 얻은 소득에 대해서 필요 경비는 어떻게 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개인이 했을 때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사업장을 갖추었다. 그랬을 때는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거주자가 받은 1억 원 이하의 판매대금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90% 필요 경비를 합니다. 따라서 1억 원짜리 골동품을 팔았다. 그러면 9천만 원은 공제받고 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별로 없겠죠 세금이. 자 그런데요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9천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분의 8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다. 그러면 9천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분의 80%니까 8천만 원. 그래서 토탈 1억 7천 원을 공제하고요.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요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는요 80%가 아니라 90%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억 원이다. 그랬을 때는요 1억 8천만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개인별로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요 원천징수하고 끝냅니다. 분리과세를 끝내겠죠. 이때 필요 경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2천만 원을 초과했다 이랬을 때는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익년도 5월 달에 종합소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종합소속세 신고를 통해서 원천세 15.4%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세금이 다른 소속이 없다면요. 그랬을 때는요 세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원천세 이상은 무조건 세금을 과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속세 신고한다 그러면 15.4% 이상은 무조건 과세하고요. 최고 49.5%까지도 과세를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주택임대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조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합산으로 1주택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월세 수입이 나온다. 그랬을 땐 비과세인데요. 조건은 있습니다. 국내 주택에서의 월세 수입이어야 되고요. 주택가격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과세하는 경우도 있겠죠. 1주택 부부합산으로 1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지만 국외주택이거나 아니면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했을 때는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세를 드리는 경우도 있겠죠. 1주택자 부부합산으로 그랬을 때 전세보증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다 비과세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택임대소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부부합산 2주택의 월세 수입입니다. 이랬을 때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요 비과세하는 경우도 있겠죠. 전세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인데 전세보증금만 있습니다. 월세가 없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과세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하는 경우가 있겠죠.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은 당연히 모든 주택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도요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하고요. 해당 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했다. 이랬을 때는 과세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용면적 40조금 비서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이랬을 때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다음은 위약금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위약을 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겠죠. 자 이때요. 부동산 매도자가 혹시라도 계약 해제했다. 그래서 위약금을 지급자가 되었다. 그랬을 때는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필요경비 제외 후 22%의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때는요. 가산세를 최고 10%까지 부담하다 보니까요. 반드시 위약금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위약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랬을 때는요. 필요경비를 8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5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요. 300만원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분리가세가 가능하고요. 당연히 초과됐을 때는 종합소득세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가세일지라도 나중에 익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말정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환자는 장애인 공제가 되는데요.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환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실선 의료비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과연 의료비 공제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실선 의료비 보험금을 받은 그 금액만큼은 빼고 나머지 금액, 나머지 자기 부담금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기 부담금으로 의료비를 2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선 보험금으로 15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면 50만원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인적공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 이상이면 해주지 않습니다. 그 요건을 알아보는데요. 일단 먼저 종합소득과 관련된 거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요. 그 총수익금액이 그러니까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인적공제가 가능하나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차감 후 1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2015년도부터는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연히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은요.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하는데요. 공적연금은 총연금액 516만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 가능하고요. 사적연금은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 분리가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가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나중에 종합소득세도 선택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퇴직소득은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금액을 뺀 금액. 그래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다. 그랬을 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요. 양도소득은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줍니다. 그래서 그 차감후 금액이 100만원 이하다. 이랬을 때는 인적공제가 가능하고요. 이 모든 소득 있잖아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요.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요. 일정한 금액 이상을 증여했을 때는 증여했을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과연 어디다 신고할까요? 바로 수중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수중자는 바로 돈을 받은 사람, 증여를 받은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냐면요. 수중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중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다. 이랬을 때는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수중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다. 이랬을 때는요. 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다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한다. 예를 들어서요. 4월 2일 날 신고한다. 그러면 4월 말 지나서요. 5, 6, 7, 7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신고세액 공제로 산출세액, 산출증여세액의 3%를 빼줍니다. 그러나 미신고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빼주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요. 가산세를 부담하는데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요. 20%를 가산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무신고다. 그랬을 땐 40%고요. 과소신고했다. 그랬을 땐 10%고요. 그 다음에 부정과소신고했다. 그랬을 때는요. 40%의 추가의 가산세를 무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요. 납부를 지연했을 때는요. 또다시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미납기간 곱하기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요. 이자율은요. 하루당 22 나누기 10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연으로 환산하면요. 연 8.03%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증여하고 나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납부하지 않았죠. 그렇다면요. 언제까지 숨어서 버티면은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공소시효처럼 부가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 부과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완료됐다. 지났다. 그러면 부과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10년을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후에는요.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할 수가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고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했다. 그리고 거짓신고나 누락신고했다. 이랬을 때는요. 무려 15년이 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요. 만약에 2022년도 1월 3일 날 증여권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2022년도 4월 30일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15년 동안 버티셔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2037년도 5월 1일 이후에 부과제척기간이 완료돼서 그때부터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전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특례제척기간도 있습니다. 특례제척기간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그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15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증여 상속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평생 부과가 가능하더라 이거죠.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요. 사람들이 달라나 금계를 사놓고 숨겨놓고 있다든가 고행미술품을 숨겨놓고 있다든가 해외에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조세피난처를 통해서 자금세탁 등을 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례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성달성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